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화자격증의 도조단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좌에 해당하는 화장품법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법의 이해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밖의 화장품에 대한 유형별 특성 이 내용은 뒤에 2강 화장품 조제 쪽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거는요. 개인마다의 특성이 다르고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취향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에 맞추며 고객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제품들이 선호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호되는 제품들은 각각의 취향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건강 쪽에서도 굉장히 안전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취지가 바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입 배경에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포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 특성과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걸 설명드리면 바로 이 내용물하고 원료를 혼합하는 거예요. 또는 내용물과 내용물을 혼합해서 그 각각의 개인이 원하는 미뱅이면 미배, 항노아, 주름케어 이런 쪽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혼합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다용량, 대용량에 해당하는 것들을 난 조금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소분해서 팔 수 있도록 그래서 혼합과 소분이라고 하는 용어에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물과 내용물 또는 내용물과 원료 또는 혼합과 소분이라고 하는 이 주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장품은 예전에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판매가 아니라 준다 하더라도 이것에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화장품을 합법화시켜서 안정되게 안전하게 판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건강권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입법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뭐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법이에요. 그래서 화장품법이란 무엇인가 화장품법의 카테고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맨 처음에 우리 위에 부분에서 여기 이제 화장품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법률 개정 쪽에서 우리가 국회 쪽에서 결정이 돼서 법률화되는 이 큰 카테고리가 화장품법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준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법의 또 하부법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총리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해야 할 그 범위를 지정하고 이런 법률적인 해석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행규칙이고 이 총리령에 준해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공부할 때 물론 법률적인 거 대통령령에 의한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건드려지는 내용 중에 주된 포커스가 총리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시행규칙이 많이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그 아래에 민원 안내서라든지 어떤 행정규칙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은 바로 식약처 이거는 이제 약자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약처 고시에 따라서라고 하는 표현이 얘기가 많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입법의 준한 법령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화장품법의 구성과 체계를 살펴보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 법조라고 하는 문항을 보시면 아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풀어서 교재에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찾아서 다시 재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메모하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법을 읽는 규칙을 얘기해 드리면 보통 몇 조 몇 항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조 제1조 제2조 3전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1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1은 제1호의 가나다라 하면 이거 이제 밑에까지 가시면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주면 제1조 1항 그 다음에 제1호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표시의 순서대로 찾아가서 읽으시면 거기에 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입법 취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앞에 이제 짤막하게 입법 취지를 설명드렸다면 이것의 목적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수입도 하고 수출을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규정 사항에서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것이 뭐냐면 국민의 건강이에요. 국민 보건 향상 그 다음에 화장품 산업의 발전의 기여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빨갛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국민 보건 향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기여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화장품법이 따로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그냥 약사법 안에 모든 제품들이 어떤 법 제도권에 있었다라고 하면 약사법에서 분리가 되면서 의약품하고 다른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의약품하고 동등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분리하고 또는 외국의 화장품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맞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규제 정책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 해서 외국 화장품과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법적인 체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돼서 화장품 특성에 부합되는 아주 적절한 관리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런 화장품들이 수익과 수출을 통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아주 합당한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진 이런 제품이 우리 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될 거고요. 이것이 신설되면서 소관부처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보건복지부령 이런 표현이 과거의 법문을 찾아보면 보건복지부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 소관이 이전이 됐냐면 식약처.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가 식약처라고 앞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약어로 쓸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주로 관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오버랩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는 화장품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몇 가지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용기 포장이란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안전용기 포장은 만 5세.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을 하세요.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고안용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용기 포장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어른들은 쉽게 열리고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렵게 열리는 거. 이것은 안전용기 포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한을 얘기한다면 화장품이 만들어진 날, 그러니까 제조가 된 날로부터 소비자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우리가 사용기한이다라고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뒤었나 밑에 바닥이나 상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용기한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것의 의미가 바로 제조한 날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1차 포장이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만들어진 내용물이 직접 첫 번째 포장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1차 포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여기 내용물과 직접 접촉이라고 하는 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 쫙 해서 이거는 1차 포장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밥을 공기에다가 담아놓는다. 그럼 그게 1차 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2차 포장이라고 하면 1차 포장이 우리 화장품 용기에 영양크림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1차 포장 단계라면 그것을 직접 좌판해놓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모양새 있게 판매되는 화장품 매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화장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박스에다가 예쁜 박스에다가 넣고 판매를 하죠. 그런 박스 이상의 단계를 우리가 2차 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요 얘기는 1개 또는 2개, 3개, 4개가 이렇게 낱개들이가 같이 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의 포장을 우리가 2차 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호제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첫 번째 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는 단계가 포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먼 옛날에는 이 포장제, 포장지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보쌈 같은 거, 보자기라고 하는 데다 많이 싸서 선물을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차 포장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것을 2차 포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표시란 표시는 화장품의 어떤 그 내용물에 대한 안내라든지 사용기한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사용하는 것인데 바로 포장의 2차 포장이죠. 2차 포장에 해당하는 바로 이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거. 이것이 이제 문자로도 쓰기도 하고 숫자로 쓰기도 하고 바코드 형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디에 쓰느냐? 제품 용기, 그 다음에 포장제에 사용하는 걸 표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광고는 우리가 대중매체에 다양한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제품을 막 이렇게 선전하게 되는 경우 있죠. 이것을 광고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내용인데 이 광고의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한 행위를 우리가 모두 광고라고 한다. 자, 그리고 다음은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워지셔야 돼요. 자, 화장품 제조업이란 바로 이 제조라고 하는 개념이죠. 직접 만드는 거.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는 내용물을 만드는 단계에서 1차 포장까지만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그러한 영업을 우리가 화장품 제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여기에다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거. 2차 포장은 안 됩니다. 2차 포장을 제외한 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용물을 용기에 담는 단계까지. 이걸 우리가 제조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가장 메인이 되는 판매업자예요. 화장품 판매업자, 무엇을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품을 수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제조업을 겸할 수도 있어요. 제조업을 우리가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또 하나 수입을 대행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제품이든지 거래를 목적으로 물건을 속에 알선하거나 받아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모든 영업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다. 그리고 아홉 번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새롭게 신설이 된 분야인데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을 하고 그 사람이 만든 거에 한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 그래서 화장품의 특징 여기에서는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뭐라고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개의 영업의 종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즘 이번 1강에서의 주요 포인트는요. 화장품법에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것이 왜 국가 자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화장품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제품을 그러니까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의 어떠한 일정 원료를 혼합하고 소분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을 해서 제품을 조제할 수 있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 행위를 부여한 것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9가지의 주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암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